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첫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정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는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자리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 여부가 핫한 현안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정점식 의장 sns 찾아가서 사퇴하라고 댓글 달면서 정의장이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하고 추경원 원내도표 sns까지 찾아가서 댓글 달고 다른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위 의장이 갑자기 주목받고 그 위치와 지위가 핫한 이유가 된 것은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책통위 아니고 법률통위인데 정책위 의장에 왜 임명됐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임명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바꾼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판 붙겠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최고위원의 의결 멤버잖아요. 정책위 의장을 바꾸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수적인 우위를 갖고 최고위원 회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주목받는 건데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좀 밝혀보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답니다. 그래요? 규체가? 누구로 할지는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당초에는 솔직히 바꿀 생각이 별로 없었대요.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뭐 저기 추경원 원내대표랑 상의도 해야 되고 원내대표랑 의원총회에서도 추임받아야 되고 말이야. 나는 지금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바꾸려고 그래? 막 이런 모양새를 취하니까 나 바꾸면 가만 안 둬. 거의 이 수준으로 맞대응해서 나오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가볍게 얘기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누구로 바꿀지 어느 시점에 바꿀지 좀 상당히 고민 중인데 추경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좀 안 되는데요.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는 협의를 못 해주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이건 큰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니 어떻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된 정책위 의장을 정기국회 앞두고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뽑힌 당대표랑 대통령실 친윤들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거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리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내에서 어쨌든 원내대표랑 투톱인데 두 사람이 다 본인 한동훈 대표하고 좀 다른 결에 있는 사람들이 둘 다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워낙 취재력이 뛰어나니까 하지만 이제 팩트를 전달해 주신 거고 당초에는 바꿀 생각이 없었다. 저는 그거는 뭐 믿지 않고요. 예수당초에 애초에 바꿀 생각이 있었지만 명분이 없었잖아요. 명분이. 물론 이제 당대표가 오면은 다 사의를 표멸화하고 재시념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명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히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은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바꿀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언제 바꾸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시기가.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 오늘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른 것보다도 우선 제쳐놓고 이거를 할 경우에는 좀 더 센 시그널이 될 것 같고 약간 시차를 두고 뭐 약간 약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는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하면은 최대한 이거를 좀 파장을 좀 가라앉히고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려워요. 다른 것보다도 어렵고 지금 이거를 안 바꾸면은 90도 폴더 인사라고 또 제2의 90도 폴더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90도 폴더 인사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90도 폴더 인사 또 한 거다. 이거는 좀 밀렸다. 네. 밀렸다라고 보실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63%는 변화를 원하고 한동훈이 좀 적절하게 차별화를 하기를 원하는 민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63% 득표율을 보면은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다가 더 명분을 좀 얻으려고 다른 부분에서 명분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저는. 네. 오늘 이제 정광재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 맡았던 정광재 전 대변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그동안 다 사의를 표의했던 게 관행이다. 관행대로 사의를 표한 후에 새 대표가 유임시키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좀 제거해야 될 부분 아니냐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퇴해라 이렇게 읽힐 수 있을까요? 왜 그만 안 두지? 빨리 사퇴해. 이런 거 같고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이었잖아요.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면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광재 전 공보단장의 말이 맞긴 맞아요. 임명직 당직자들은 다 사표를 내고 당대표에게 임명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버텼잖아요. 이거는 바꾸면 가만 안 둔다라는 사인이고 솔직히 정정식 정책의 의장도 이러한 관행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표를 안 냈잖아요. 왜 안 냈겠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에서 그만두지 마. 이랬으니까 당연히 안 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당히 불화와 갈등이 불러일으켜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5월 12일에 정정식 정점식 그리고 성일종 이 두 분이 임명이 됐거든요. 성일종 사무총장 그리고 정점식 정책의 의장. 그런데 성일종은 관렀는데 왜 정점식은 안 관두지? 물론 이게 형식이 원내에서 의원들이 이제 투표로 뽑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좀 많은 자율성이 있고 정책의 의장은 한 중간 정도의 자율성이 있고 사무총장은 완전히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같이 임명됐는데 성일종 사무총장은 어쨌든 사퇴하고 지금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니 여러모로 하여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싸움이 좀 세게 지금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외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표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당장은 없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전열이 정비가 되고 8월 18일에 이제 당대표 새로 뽑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가 될 거니까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도 저는 그때쯤이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제3자로 할지 아니면 더 강화된 걸로 할지 조국혁신당처럼 아예 특검법 이름에 윤석열을 이름을 박아버릴지 모르겠으나 그때쯤에는 뭔가 투표를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굉장히 분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싸움 해버리는 것 같고 조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만약에 내일 바꿔버린다 이건 싸우자는 거죠. 전쟁하자 나는 참을 수 없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 한동훈 판 3년은 너무 길다 약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아까 sns에 댓글 단 거를 놓고 한동훈 대표의 강성 팬덤인 한 딸들이 정점식 의원 sns에 익명의 가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한다.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개딸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sns에 반문을 했던데 저는 솔직히 인간말종 장해찬 씨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나 평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인간말종이라는 게 아니라 이현종 문화위보 논설위원이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본인 뺏지달 욕심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한 그런 행위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그 어벤져스라고 어벤져스 전락회의라고 이현종 그리고 신지호 그리고 장해찬 이 세 명이 신나서 같이 방송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람 얘 참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나 그거는 몰랐어. 인간말종이라고 한 지도 몰랐어. 거기서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당원도 아닌데 당의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장해찬이? 장해찬? 장해찬 당원도 아니잖아. 아니 그때 무소속 출마하면서 장해 분열. 뭐 하여간 재밌다 그냥 정치 재밌다. 어제 아군이 어느새 적군이 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저는 이거는 이제 조금 보수에서는 좀 오랜만에 팬덤에 있는 정치인이 나왔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에 팬덤이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좀 열성 팬덤에 있었던 그냥 뭐 우리의 지도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군주. 군주 느낌. 모신다 이런 느낌인데 박근혜가 팬덤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좀 다른 류의 팬덤이었고 그러니까 약간의 본인이 이제 어렵게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그런 뭐 흉탄에 쓰러진 부모님 이런 서사가 있었다라면 순수하게 개인에 대해서 팬덤이 있는 거는 뭐 거의 처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는 장해찬이 인간 말종이든 뭐든 뭐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데 이걸 장해찬이 할 얘기는 아니지. 제가 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팬덤 정치는요. 내가 좋아하는 그 지도자나 뭐 스타 있잖아요. 응원하는 데서 그쳐야 돼요. 그 팬덤이 다른 경쟁자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나타나면 이거는 팬이 아니라 홍의병이에요. 그런 정치를 되게 어렵고 삭막하고 상당히 살벌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팬덤은 치어리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아 치어리더. 치어리더가. 잘해라 이렇게 응원합니다. 우리 사람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지 특히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팬덤이 이런 모습 보이면 진영 내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면 반작용은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들 보여가지고 한동훈 욕해라 이제 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한동훈 미드훈이 여기 계신 분들은 한동훈 대표 응원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세요. 한동훈 대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신임 사무총장의 pk재선이죠.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이제 더 팩트에서 한동훈 대표 선출된 날 보쌈집에서 한 30명 넘게 보좌진이랑 이제 의원들이랑 만찬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자를 보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장동현, 징종호 의원과 3선의 송석준, 재선의 김용동,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의원, 초선의 김소희, 김의상, 유용원, 정성국, 한지하 의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가에서는 이게 친한 게 출정식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또 보면은 요 참석자 중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박정하 의원이 되고 사무총장이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친한계도 뭔가 체력화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성지영 앵커님께서 지금 의원들을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치 생명을 상당히 좀 단축시키고 위험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놨다. 그런 건가요? 이제 이 사람들은 친한계 의원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2014년 당대표 되고 나서 이러한 친김무성계 모임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저 사람들을 찍어놓고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중에 공천 문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 측근들 공천을 제일 나중에 줘. 괴롭혀가지고 안 줘. 이런 분위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들의 친한계 의원을 꾸리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는 현재 권력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드러내거나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좀 감췄어야 되는데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과 앞으로 친윤계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상당한 갈등관계 분열관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좀 여권 자체가 좀 분열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한동훈 대표 선출된 날 사실상 캠프 인사들인데 같이 밥도 못 먹나요.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의미부여하고 이미 명단은 여러 명 의원들 붙었다. 이건 명단은 다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건 우리 입장인데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랬어요. 우리가 2014년 당대표 되고 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아침에 의원 공부 모임을 했다. 예를 들면 수요일이야. 그 날 했어. 그래서 의원들이 어찌든 당대표도 있으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외국 나가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들이 집단화해 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경험해요.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때랑 다른 거는 대통령이 공천권이 없어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죠. 임기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검찰 캐비넷이 열리냐고 이 중에 몇 명이 포토라인에 쓰면은 야 이거 시그널이구나 전쟁이구나 뭐 이렇게 모른대고. 그렇지. 아니 공천권은 없는데 폭력권은 있어. 그러니까. 뿐으로 패 그냥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병수 의원 동생이기도 하고 재선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준석 비서실장 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랑 예전에 의원이랑 얘기해보면 대표 시절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약간의 강정보수 하고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고 나중에 이준석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고 이준석 비서실장을 사무총장 시켰어.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것들이 쌓여요. 이미 쌓였어. 아니 그래서. 전쟁이야 전쟁. 연장되고 나와야 돼 나 지금. 아니 그런데 여권이 분열되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피곤해지니까. 아니 지금 국정운영이 되고는 있나요 지금. 해야죠. 이 정도인데. 해야죠. 대판이야 지금. 아니 인기가 3년 남았는데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독대를 하고. 왜 부부랑 만나. 여사님이랑은 정무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이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적인 통화를 안 하겠다는 거지. 만나셔가지고 여러 오해와 신뢰관계는 회복해야 된다. 아니 주말에 독대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요. 했어야 되고 오늘 오후에라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따르는 사람 한동훈 대표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 지도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이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데요. 서로 고자질하면서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각도가 처음에는 0.1도가 끝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잖아요. 지금 0.1도 각도가 벌어졌거든요. 이거를 빨리 합쳐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생각이 나나요. 저 정말 보수 부파를 위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정말 나처럼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는 어차피 나라는 국정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세 달 안에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그냥 바지가 될 거고 내년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날아갈 수도 있다. 완벽하게 당권을 지금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 어느 타이밍에 더 세게 치고 나가냐 그 강약 조절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지 갈등을 어떻게 피하나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저쪽은 이제 핵폭탄을 갖고 있고 이쪽은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거든요. 싸움에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내년도 뺏지 달 때까지는 4월 달에 좋은 데 나오면 본인 나가서 뺏지 달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조금 발톱을 감추셔라 그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좋은 데 나가도 안 된다고 지금 같으면 총선 결과 못 봤어요. 차별화 안 하면 안 된다고 결국은. 차별화 분명히. 63%를 믿고 뚜벅뚜벅 당대표가 가야지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여권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위안한 척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차별화는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갈등과 분열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 하면요. 여권 자체가 분열돼요.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거든요. 여권의 지지층이 걱정하지 않게.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 지도자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